저는 오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합니다.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나 그 수위가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범죄 행위의 제지와 예방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오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과 온라인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스토킹의 수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기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확하게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명확하게 하여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또는 퇴거 명령 등에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에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후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담 경찰관과 전담 검사,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담 조사제 및 전담 재판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고 가중 처벌의 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 조치,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내용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임을 감안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으로 시작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임에도 지금까지 입법 미비로 인해 이것이 범죄로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다른 정당의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스토킹에 관련된 법안을 내놓을 정도로 법 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나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를 계기로 오는 3월 국회에서 21대 국회가 조속히 스토킹 처벌법을 심사하고 나아가 제정하여 스토킹 없는 사회, 젠더폭력 없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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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